6번도 좀 가자 와 저거 이거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냐 이거 보일세 이거 와 이거 좀 나무 좀 가렸으면 좋겠는데 와 저 파도 떨어지는 거 보세요 와 기가 막혀 아 여기서 볼 수 있겠다 여기서 와 여기가 2번 폭포고 와 진짜 지리다 지려 여기도 살짝 보이죠 근데 잘 안 보이네 3번 폭포로 들어갈게요 3번 폭포 마지막 쓰리포 쓰리고 마지막 쓰리고 쓰리고 들어가요 쓰리고 쓰리고 들어가면 그냥 사람들이 긴장하죠 긴장 막 긴장하고 그냥 아 광폭이 막 자꾸 되네 미치겠다 야 여기는 대박인거 같은데 야 여기 저 정말 대박 좋아 잠깐만 이쪽에 한번 가야되지 이쪽에 뭐있지? 왜 여기서 푸어보래 저거 한 벽 끄는거 한 벽 끄는거 한 벽 끄는거 이쪽으로 가야겠네